주님 도와서 어려움을 남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주거나 하나님이여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받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만 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기영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연동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네 다시 모를 바르면 본도 못 믿고 계세요 오늘이 하여 주시옵소서 첩첩산종 단무원 산을 갔으면 안개가 차가운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 솔비관에서 설치할거에요 자 내 생각에는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저기서 저쪽에서 해서 이렇게 해야 될거에요 일단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 자 내 생각에는 엘리베이터를 받은다 열심히 지켜보는 날에 알게 됩니다 너로 믿고 계단 move 단무원 산은 오늘 강당에 요렇게 서있죠 이쪽은 세 개가 야구, 굿, 굿, 다트, 그리고 놀바를 이렇게 눈 잡아놓을 수 있겠냐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 우리 송도초등학교 광당에서 이렇게 예쁘게 개선문이 준비가 됐고 들어가자마자 다트가 있습니다. 다트를 여기서 찰 수 있도록 공 4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구, 농구, 축구가 되어있죠. 야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볼풀공을 이렇게 세우면 바람이 뜨게 돼요. 이걸 가지고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가 있습니다. 농구 농구공이 학교에 있어서 배치를 했는데 물론 너무 좋아요. 좋은데 애들은 조금 높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탱탱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죠. 축구 축구는 구멍에 넣는 건데 축구공도 학교에 있어서 잘 활용해 놨습니다. 축구공 우리가 구름판에 놓고 공 쳐서 아래에 넣는 거죠. 아, 쉼 마리 날아가네. 자, 됐습니다. 축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축구 바운스 그리고 뒤를 돌면 무지개 슬라이드 중량 있습니다. 무지개 슬라이드 중량 중량 중량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쪽으로 올라가서 공간에 내려오죠. 그리고 5,8 롤리바운스 5,8m 롤리바운스 롤리바운스 그리고 옆에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5,6m 롤리바운스 롤리바운스 이렇게 해서 송도 초등학교 롤리바운스 롤리바운스 설치가 끝났습니다. 당연하게 잘 사용되어 지킬 바람이 있어서 우산에서 롤리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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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 야구 농구 축구 다트 야구 농구 축구 다트 야구 농구 축구 자 무지개와 5 8 롤바 그리고 5 6 롤바 이렇게 해서 부산의 송도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겸 행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무지개 중룡 그리고 5 8 롤바 그리고 5 6 롤바입니다 제일 구석에 이렇게 주차되고 이 시간 한참 걸립니다 이틀 뒤에 오겠습니다 송도 초등학교입니다 꿈과 사랑을 바꾼 행복한 학교 자 우리 귀한 친구들이 방과 후에도 이렇게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네요 자 내일부터 운동회가 진행되고 송도 초등학교에서는 에어바우스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2일동안 즐거운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 하늘 아래에서 라파 에어바우스 오우 비행기가 오우 오우 잘 만들었어 멋져 뭐하니 아구여구 지금 부산이 형 뭐야배가 먼저 범전대해주고 봐 주사냐 아 그래 보니가 왜 이렇게 없나 뭘걸 날 기다리고 있네 오우 사오차 잘 잡았어 바람이네 사오차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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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